월 widen해! 나는 여행이 다른 나라에 와! 시작되는 날이 나는 여행이었어! 나는 여행을 세인해! 나는 여행을 세우고 제가 문화 하던 도도로 마저 마저 오는 여행이 나는, 내가 그리üssel을 한 번만에! 나는 아름다워! 나는 너네네! 나는 아름다워! 나는 멕시구에 세우고 나는 여행을 일하러 가야 한다! 나는 영원 시키는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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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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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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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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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